박간살이 충분해. 뻑뻑하지 않지, 근데. 박간살이. 얘가 글래머였어. 이야... 이 국물을 맛 봐야겠어. 이 국물을 맛 봐야겠어. 안 느끼해요, 담백한 국물도. 그렇지. 여기 있다. 국물이... 맛있네. 오, 맛있네. 진짜 맛있어. 네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백숙 해먹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잖아요, 그 맛. 닭라면 맛. 완전 맛있어요. 완전 쫄깃쫄깃하고. 아, 그리고 기름기가 없어. 기름기가 없고, 담백하고. 굉장히 쫄깃쫄깃. 그래도 오랜만에 씹어보는 맛을 느끼니까 행복하다. 단백질. 굳이 이빨을 닦을 피로를 못 느꼈어, 지금까지. 사용을 안 했는데. 그니까요. 아 그래서 한 번도 안 닦은 거야? 이제 닦아야지. 이제 닦아야지. 잘 먹었습니다. 어제 그렇게 느꼈잖아요. 하루 종일 헤맬 필요 없다고. 맞아. 저녁에 시갈대가 있더라고요. 왜 사자들이 한낮에 자는 줄 알았어. 사자들이 한낮에 자잖아. 그늘에서. 딱 그 타이밍이 있는 거야. 우리는 타이밍을 보러 하루 종일 헤맸잖아. 바보 같은 짓이야. 이제 깨달았지. 맞아요. 이렇게 적응하는 거야. 푹 자다가 어두워지면. 시작하자 움직임. 어? 쉬십시오. 쉬십시오. 은정아 우리 라운딩 나갈까? 은정아. 사장님 나이스야. 이거 생각하잖아. 진짜 무서워. 오. 야 나이스야. 진짜 무서워. 입으로 서주세요. 아. 입으로 선수라. 오, 깊이 났어요. 아, 고기에서 피는 거 나니까요. 이거 맛있는 거요? 이거요? 우리 부족원들 사냥할 때 머릿지를 예쁘게 하나씩 해주려고 해요. 이거 머릿지 차고 사냥에 성공하라고요. 병만족의 사냥 성공을 기원하며 만든 한은정표 수제 머리띠가 완성되었습니다. 병만족 전사들 오늘 저녁에 다시 힘내셔야겠는데요. 망, 어제 그 치킨 봤잖아요. 만약에 봤으면 이거였었으면 진짜 많이 잡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아예 작정을 하고 사바라식 맞춤무기 병만족장의 야심작 대형 모기장체가 완성됐습니다. 이 정도의 대형 모기장체라면 오늘 사진만족장의 야심작 사냥도 문제 없겠는데요.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루아하. 서둘러 올물을 확인하러 가는데요. 어디인 줄 알아? 이쪽으로 가도 갈 거 아니에요. 10마리도 안 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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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새 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반짝이고 이제 조명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의 밤 사냥감을 찾기 위해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. 아주 car 1953 아 머리위에 머리위에